자, 이제 통신의 자유를 넘어왔습니다. 자, 금치 처분 받은 자의 지필 제한 자, 지필을 제한하는 건 표현의 자유 제한이고요. 자, 서신 수술을 제한하는 건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죠. 자, 금치 처분 받은 자 지필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자, 서신 수술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자, 외부 반출을 불화한 것, 지필문의 외부 반출을 불화한 것 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 아니죠. 자,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이미 지필했으니까 이건 표현의 자유 제한 아니고요. 외부 반출을 불허하는 거니까 외부에 못 보내게 이거는 또 통신의 자유 제한입니다 작성한 집필물의 외부 반출을 불허하는 거 통신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아니다 통신의 비밀보호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가 명시되어 있는지 부정 헌법은 통신의 비밀보호에 대해 영장주의 적용 명시하고 있지 않다 영장주의가 명시된 거는 신체의 자유와 좀 앞에서 봤던 주거의 자유죠 주거의 자유 이 두 가지 여기서만 영장주의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금치 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못하도록 한 것이 통신의 자유 제한인지 제한 맞죠? 금치 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것 수용자에게 예정된 기본권 제한을 넘어서 부가적으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금치 처분,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 금치 처분이 독방에 구금한 거죠 징벌로서 독방에 구금한 걸 금치라고 하는데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정 신설 외부의 교통통신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교통통신까지 하지 못하도록 한 것 이거는 예정된 기본권 제한을 넘어서 부가적으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제한하지만 또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인터넷 해선 감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하는지 인터넷 해선 감청 인터넷 해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향을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 비밀과 자유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한다 인터넷? 요새 인터넷으로 별거 다하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각종 구매라든지 게시물 등록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생활의 전 영역을 다 인터넷 전반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감청당하면 어떻게 해서 다 내 사생활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정보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통신의 자유와 더불어 인터넷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패킷 감청 방식의 인터넷에선 감청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어요 패킷 감청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찾아봤어요 그래서 의미를 패킷 감청이랑 인터넷을 통한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제조업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감청이다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이래요 이걸 제조업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감청 감청은 합법적으로 도청하는 도청이 아닌 감청 따라서 특정한 개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터넷에선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청 대상이 되기 쉽다 아 위험하겠죠 이거 패킷 감청하면 이른바 패킷 감청 방식으로 이어지는 인터넷에선 감청은 수사계에 취득한 자료에 대한 권한을 방지하거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여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패킷 감청 대상되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패킷 감청 이렇게 동일한 인터넷에선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럼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침해 안 되게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뭐냐 통신의 자유도 결국은 사생활 비밀 자유 거기에 속하는 건데 여기 있죠 사생활 비밀 자유에서 퍼섭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통신의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사적 여부에서 크기 때문이다 개인 간 다른 사인에 의한 침해보다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더 크다 통신의 자유는 그죠 이 통신 수단들 예전부터 이거 옛날에 과거에는 그죠 우편이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이런 거 전신전화 국가에서 다 관리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국가에서 이제 통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죠 국가의 인천에 의해서는 크다 그래서 통신의 자유를 별개의 기본권으로 따로 뽑아내서 이제 보장했다 통신의 비밀보호의 내용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이 포함된다 통신하는 그 통신 내용 뿐만 아니라 통신 이용이 둘러싼 전반적 상황 통신하는 자 여기 있죠 인적 동일성 통신하는 장소 통신 횟수 통신 시간 등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까지도 포장한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꼭 봐두시고요 통신 매체로 성적 수치심 혐오가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제안하는 김건이 뭐냐 자 혐오가 표현 행위 표현 행위 표현 행위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제한인지 당연하죠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거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하지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냐 통신의 자유를 제한이 아니죠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거니까 자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전달 통신 매체를 통하다고 했지만 자 결국은 이제 표현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통신의 자유를 제한은 아니죠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 통신 매체를 통한 이제 표현 전달을 이제 제한하는 거니까 자 통신 매체로 자 혐오감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자 사생활의 자유 제한이냐 이것도 아니죠 네 자 표현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고 스스로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니까 자 스스로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해 사적인 영역이 아니죠 자 사적인 행활력이 공개되었다거나 자 행위제의 성적이었다거나 사생활을 스스로 형성할 수 없도록 자 국가가 간사관을 보기 어렵다 이게 표현 전달을 제한하는 거니까 스스로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며 전송했으니까 이것도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자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제한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네 표현의 자유만 제한할 뿐 자 통신의 자유나 그렇죠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제한 아니다 자 통신망으로 자 똑같아요 자 공포문언 전달하지 못하도록 자 공포문언 이것도 표현이죠 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제한이죠 자 통신의 자유 제한은 아니다 자 공포문언 불헌감을 유발하는 자 문언 상대방이 도달하도록 자 처벌하는 거 자 결국은 표현의 전달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통신의 자유 제한은 아니다 자 통신의 자유에 통신수사대 익명성 보장 포함되는지 자 포함된다고 봤죠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사를 자유로 이용하여 자 그 사소통할 권리다 이러한 통신수사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상태로 통신수사를 이용한 자유 자 통신수사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자 그래서 자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 본인 확인 요구하는 것 자 자 사기에는 이제 익명성 통신수사의 익명성 보장하면서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 자기 이름 안 박히고 싶죠 자 그런데 본인 확인 요구에요 자 여기 요구하는 것이 통신의 비밀 제한이냐 통신의 비밀 제한은 아니라고 봤어요 자 통신의 자율은 제한하는데 자 통신의 비밀 제한은 아니에요 차이가 있죠 통신의 자유랑 통신의 비밀과 자 휴대전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 자 가입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자 익명으로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다 하지만 자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수사를 통하여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으로 자 통신의 비밀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통신의 비밀은 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그래야 이제 통신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제 통신 비밀 제한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자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어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으로 자 통신 비밀 제한은 아니다 네 헷갈리게 딱 붙죠 그러나 쭉 계속 나와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통신자의 본인 확인 요구하는 거 자 인용으로 통신하고 싶은 자의 통신의 자유는 제한하지만 통신의 비밀이 제한은 아니다 꼭 알아주세요 자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 확인 요청하시도록 하는 건 이게 통신 자유인데 자유의 제한인데 침해 아니야 침해는 아니라고 했죠 네 무력제공에 관한 제한 체결 하는 경우 자 본인 확인했음 증서 등을 제수하도록 요구 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거 네 인적성을 받기 전에 통신자의 의자들의 통신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네 자 차명폰 대포폰 뭐 이런 게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죠 이거 범죄 이용되고 하니까 뭐 보이스피싱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확인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봤어요 자 통신 제한 조치 기간 연장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자 통신의 비밀 침해인지 네 통신 제한 조치하면서 연장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무 가소하죠 그래서 침해한다 자 통신 제한 기간 연장 허감에서 자 총 연장 기간 총 연장 횟수 제한 두지 않은 것 네 통신인 것 비밀 침해한다 자 수용자 서신을 자 무범왕 상태로 제출하기 위한 것 통신의 비밀 침해인지 이제 침해한다고 봤죠 자 수용자가 수용자가 아니라 수용자가 밖으로 내보내는 서신이에요 수용자가 내보내는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자 내보내는 서신 교정 시세 제출하도록 한 거 자 엑스레이 검색기 등을 확인하는 후 뭐 의심이 있으면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 뭐 서신의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개봉하여 있는 방법 등 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검열이 네 무범왕 상태로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잘 수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 통신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범왕 상태로 제출하게 한 거는 네 통신 비밀 침해한다 자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개봉 행위 자 이건 수용자가 내보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도소로 수용자에게 온 서신 개봉을 하는 거죠 교도소장이 자 이거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앞에 거랑 비교해야겠죠 자 교도소장의 수용자에게 온 자 온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하는 행위 자 이거는 이제 봉투를 개봉해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수용자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자 밖에서 온 거는 자 무슨 물건이 들어온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교도소 안전을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봤어요 자 엑스레인 반은 좀 부족하다고 봤어요 엑스레인은 그 안에 뭐가 들어온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설신 개봉을 해도 자 이제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를 넘어왔네요 자 양심의 자유 자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양심 표명을 강제당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도 포함되는지 네 포함되죠 양심의 자유에는 자 사문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자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 안 된다면 자 내심적 자유 내심적 자유는 물론 자 윤리적 판단에 국가를 위해 외부에 표명당하도록 강제당하지 않는 자유 자 침묵의 자유까지도 포괄한다 그렇죠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자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은 자유도 포함한다 자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자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이거 아니죠 양심의 존재 자 법지서 도덕률 여기에 합치해야 되는 거 이것도 아니죠 자 지극히 주관적인 형상이에요 양심이라는 건 자 양심은 자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해 편단될 수 없으며 자 양심상의 결정이 자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이런 거 아니죠 뭐 타당한가 법지서나 사회규범 자 도덕률과 일치하는가 이런 관점은 자 양심의 존재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지극히 주관적인 현상이다 양심은 자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이 되었다 다수의 양심이냐 그건 아니죠 자 형법에 보호하는 양심은 자 법지서 도덕에 부합한 사고를 가진 다수가 아니라 자 결국은 그 문제 되는 거는 소수자의 양심이에요 결국은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바랍니다 법지서가 강요하고 거기에 이제 반대해서 양심의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결국 그런 자들은 소수자에 해당하죠 많이 그래서 다수의 양심이냐 소수자의 양심이 보호받는 양심이 문제가 많이 되는 양심은 소수자의 양심이다 자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자 양심 형성이나 양심 결정의 자유는 내심이면서 절대적 자유죠 제한 못하죠 자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근데 자 얘는 내심이 아니라 투출되기 때문에 상대력 자유다 그러면 제한이 가능하겠죠 자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목을 누른 한 절대적 자유다 형성의 자유 결정의 자유 자 그나마 실현의 자유는 자 다른 헌법조치서 저축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력 자유다 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것도 중요한 판례였죠 자 처벌이 제한하는 양심의 자유는 뭐냐 자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자 양심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음을 규정하지 않냐 자 병역 종료 조항과 자 이에 따라 이병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어난 형벌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은 자 양심에 관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냐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렇죠 양심에 관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냐 자유 자기는 이제 군 복무 군 복무 총 들고 이렇게 훈련 받고 쉽지 않은데 그렇게 강요받는 거니까 양심에 관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냐 자유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을 하는 경우 자 심사기준은 뭐냐 비례원칙 저기 있죠 네 국방의 의무 양심의 자유 자 국가의 존립간절이면 불가변한 헌법적 가치 자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자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 서로 충돌하는 경우 자 그에 대한 심사는 비례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네 저 두 중에 하나가 어디에 우위가 있는 게 아니라요 둘 다 이제 서로 조화롭게 둘 다 보장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례원칙으로 의하여야 한다 자 양심적 병역검구자 처벌조항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침해한다 처벌조항 병역종류조항이 침해한다고 했고 자 처벌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두 개의 잘 보셔야 돼요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처벌조항인지 아니면 병역종류조항인지 잘 보시고 판단해야 됩니다 병역종류조항은 자 현역 예비역 보충역 이렇게 뭐 다섯 개로 한정되어 있죠 병역종류를 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그에 대한 이제 그 병역종류조항이 침해한다고 했죠 다섯 개를 한정한 게 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자를 규정하지 아니야 자 병역종류조항 자 가임은 정치 2배하여 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죠 그쵸 병역종류조항 자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이제 대체복무자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고 봤어요 과거에는 이제 합법으로 봤다가 이제 대체복무를 해도 국가안보에 그렇게 통해가 되는 게 아니다 뭐 1년에 뭐 아니 지금까지 다 합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한 600명 연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은 지금 2배로 가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자 병역종류조항의 이법상 불비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조항에 정당한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에서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자 처벌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자 그러므로 자 처벌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병역법 제 88점을 봐볼게요 자 현영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회 없이 입영이나 소집부터 다음 각국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자 소집에 응하자는 경우에는 다 3장의 증명을 처한다고 했는데 자 정당한 사회 없이 정당한 사회 없이 입영이나 이제 입영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회 자 이 정당한 사회 위에 그동안 이제 법원이 정당한 사회에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석해 왔죠 자 그런데 이 해석만 벗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당한 사회 위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들어간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이 처벌조항 자체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온 거예요 여기 있죠 대책운전기관은 양심적 병역법을 불비와 정당한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다 그래서 병역 종류 조항은 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이 처벌조항은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사실상 내지 자 간접적 강제수단에 의해 양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지 자 법적 강제수단이 아닌 사실상 내지 간접적인 강제수단에 의해 양심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고 이제 헌법 근처장 내에서 본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내지 간접경제수단에 의해 장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자 이 사건이었죠 이게 자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내역 제출 의무 조항이 자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어요 자 의사가 환자의 신병에 대한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관하여 외부에 알려한다면 자 의사로서의 자 윤리적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써 자 심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연말정상 간소화를 위해 자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대한 정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어요 양심의 자유를 되게 넓게 보고 보니 넓게 본 판례 중에 하나죠 이 부분 잘 보셨어요 환자비 의료비 내역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한 거 자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을 네 의사로 하여금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한 거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보안관찰처분이 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보안관찰처분은 자 처분 대상자의 내심의 자유를 문제사는 게 아니다 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해당 검사에서 다시 이어줄 위험성 이게 내심의 위험을 벗어나 자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그런 처분임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내심의 자유를 문제사는 게 아니라 그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 외부로 표출될 때 네 처분이 내려지는 거니까 보안관찰처분은 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내심의 자유일 경우에는 절대적 자유라 제한할 수 없다고 봤죠 자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냐 포함 안된다고 봤죠 세무사 관계는 성실신고 확인은 소득금액이 되어 관련 범위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양심이란 윤리적 가치적 이런 판단은 아니죠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니까 세무사 관계는 성실신고 확인은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있었죠 대체복무제 병력 종료조형에 대한 정가 말소 입법 의무가 보다 마냐 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고? 입법자가 정가 말소 입법 의무를 해야 되냐 라고 했는데 그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입법 의무가 없다고 봤죠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원과 문제의한 대체복무제 도입 바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입법 시헌은 이제 2019년 12월 31일로 했고 자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하는 내용이 입법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자 이렇게 대체복무제 도입하는 내용이 입법을 하는 의무는 있겠죠 이런 취지의 이제 합법불합치 결정이었으니까 기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원과 문제에 대한 정가 기록 말소 자 부자 조치에 대한 입법 의무까지는 없다 이런 거에 이제 헌법재판소 내용에도 없었고 그렇죠 구체적인 입법 의무 생기지 않았죠 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하도록 한 것이 양심의 자유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원래 사과하는 거는 양심의 자유 침해로 봐야 되는데 왜 안 봤을까 한번 볼게요 학교폭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적인 학교 생활에 복귀를 돕게 한 것으로 교육적 조치다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봤어요 서면 사과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면 사과 안 한다고 다른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이제 사과하도록 서면 사과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양심의 침해 없다고 본 것 같죠 자 다음 양심적 평화 거부자에게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가 있냐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봤죠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을 떠나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된 양심이 될 수 있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면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따르게 된다 자 그래야 양심적 평화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양심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고 그랬죠 지극히 주관적인 현상이에요 자 이거는 그 사람이 깊고 얼마나 확고한 지실된 것인지는 밖에 누구나 사람은 알 수가 없죠 타인은 본인이 이게 내 양심이다 내 보호되는 양심에 해당한다 하고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지는 거예요 양심적 평화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냐 그건 아니라고 했죠 양심적 평화 거부는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의 이유로 한 평화 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평화 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양심이라는 게 결국은 특적인 내적인 확신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외부로 표출돼서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뭐죠? 그러니까 평가 받을 수 있죠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행위 금지가 아니라 혜택 부여에 불과한 경우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자 침해가 될 수 없다고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준법 서약제의 판결에서 나왔던 건데요 양의 실종법이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공고 내지 허용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면 수검자는 수혜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공고를 허브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렇죠? 단지 이게 준법 서약제라고 이제 가석방 하고 싶으면 준법 서약해라 라고 하는 건데 특별한 혜택이죠 그러니까 가석방은 행정적으로 주는 혜택이라고 봐서 아 그거 아니더라도 너는 그냥 정해진 형기대로 살고 나가면 된다 어떤 불이익이 없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수검자는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고 양심의 유지 보존할 수 있으니까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이 판례는 또 양심을 되게 좁게 좁게 봤죠 양심의 범위를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준법 서약제 제출 관련 종합 문제 자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분역과 전준 자 가석방 심사위원회 자 준법 서약제 제출 요구 거절했어 그래서 가석방 심사위원회 체계되었다 자 가석방 심사 준법 서약제 제출을 요구하는 자 이 규칙 규칙이 자 양심의 자유 평등권 침해 한다는 이유로 자 헌법수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자 가석방 결정자에 출소 준수하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게 확인해야 된다 자 국가보안법 2번 자 GC법 위반 등의 수용자에게 GC법 위반자도 자 이미 석방된 경우 자 심판청구 이익이 있는지 아 이미 석방됐으니까 원래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겠죠 자 심판청구 이익이 원래 없는데 자 예의적 예의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 자 심판청구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 반복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자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이익이 있다고 보죠 자 감히 이미 식비 석방되었다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 같은 유형의 침해의위기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자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유한 사항인 경우 자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자 가섭병 규칙조항 자 규칙조항이 기본권 침해의 지적성 인정되었는지 네 지적성 인정되고 봤어요 자 가섭병 규칙조항 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었죠 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자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그래서 자 가섭병 법령에 대한 헌법조항 법령은 자 법령 법령 헌법소원에서 문제되는거 이제 지적성이에요 자 직접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된다 네 행정행위 공권력 행사 같은 경우 공권력 행사가 직접 권리 침해해야 된다 네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행위를 예정할 수 있겠죠 자 집행행위가 있다면 지적성이 없겠죠 집행행위 자 이런걸 예정하고 있다면 얘는 이제 지적성이 없다 그냥 얘로 이제 다투어야 된다라고 근데 자 그래서 이제 법령에서는 지적성의 요구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자 자 가섭병 규칙조항 법령이죠 자 가섭병 어쩌지 조정입니다 이 규칙조항은 자 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 각이 준법서역서 제출 요구 행위를 대상으로 한 자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자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정부 제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 기폭관심의 집조성을 부인할 수 없다 자 이걸 준법서에서 제출 요구 행위를 집행행위 자 집행행위로 본다면 자 이거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데 자 이게 행정처분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 기대하기도 없다 이걸 이제 행정처분을 보지 않거든요 자 진법서에서 제출 요구 행위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지적성의 예외로 이 법령 자체에 대해서 헌법서가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이런 부분도 좀 까다롭지만 잘 봐주세요 자 준법서약이 양심의 영역인지 자 이 판례에서는 이제 양심 아니라고 봤죠 사실 좀 양심을 가장 좁게 본 거예요 자 분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하다 그래서 양심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자 단순한 헌법적 의무 법을 지켜라 그거 봤죠 의무의 확인 서약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자 이거에 대한 좀 반대 의견도 있곤 한데 자 그래서 좀 비판을 받아요 이 판례가 자 어쨌든 우리는 이걸 알아둬야겠죠 자 준법서약은 양심 영역이 아니다 네 판례의 결정 그걸 알아두시면 되죠 자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가 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양심 영역도 아니니까 뭐 침해하는 것 같지는 않겠죠 어떤 법적 의무도 부과하는 게 아니다 자 준법서약을 강제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수혜니까 수혜 혜택을 포기하고 그냥 양심 지키면 되는 거니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자 타수형자와 달리 집시법 위반자에게 준법서 제출 요구가 평등원칙 위반이냐 자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봤어요 자 준법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타수형자에 비해 자 과불차별 침입하는 거 자 국민의 일반적 의무 상황을 확인하는 서약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자 그래서 헌법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집시법 위반자랑 국가 네 국법법 위반자랑 그래도 법 안 지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사람들 좀 차별치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네 밖 본 거죠 그래서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제 차별하는 수단이 준법서 정도니까 미약하다고 봤어요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다 자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글 게시 행위가 자 양심 자 사생활의 비밀 보호 영역인지 보호 영역은 아니라고 봤죠 글 게시 행위 자 인터넷 언론서에 공개된 게시판이죠 공개된 게시판에 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단순히 의견된 표현 행위에 불과하여 양심이라든지 사생활 보호된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거니까 이거는 뭐 표현 행위에 불과하죠 네 내적인 모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사적인 영역도 아니고요 공개된 게시판 그러니까 보호된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종교적 행위 자유 내용엔 자 소극적 자유 자 성교 종교 교육의 자유 다 포함된다 자 종교적 행위 자유에는 자 종교적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자 규리에 따라 생활을 쓰는 자유 자 소극적으로는 자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자 그리고 성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저과 종교적 재법 집회 결사의 자유 자 이건 다 포함되죠 자 종교단체 내부 관계 사항이 자 사법 심사 대상이냐 자 원칙은 부정되지만 자 권리 의무 권률 관계 이런 거 이제 관련된 거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법원은 자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법률 관계 규율한 것이 아닌 이상 자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법률 관계 규율한 것이 아닌 이상 자 실제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야만으로서 종교의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자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 규율하는 것이라면 이제 사업 심사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 종교단체가 양로시설 설치할 수 있다 신고 의무 종교자유 제한이냐 제한은 된다고 봤죠 종교단체가 양로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종교단체의 자유로운 양로시설 운영을 통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지만 이제 노인들 여기 양로시설 들어갈 노인들 거주의전의 자유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는 제한다고 볼 수 없다 네 그렇죠 뭐 거주의전의 자유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여기거랑은 좀 상관없죠 양로시설 설치랑은 종교단체 양로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가 종교자유 침해냐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양로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한 거 종교단체의 양로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한 거는 신고자유 제한을 제외하면 관리감독이 사격지대가 발생해요 안전사고 인권침해 커질 수 있다 예를 인정함이 없이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종교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양로시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거기 있는 노인분들 치료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중 관리감독해야 된다 신고원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대체 과목 개설 없이 강제 배정된 학생들에게 종교수업 실시한 거 종립학교가 평년정책에 따라 강제 배정된 학생들에게 종교과목 시험을 실시하면서 다른 신학에 관한 학생들의 기본권을 교류하지 않는 것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교류하지 않고 그냥 종교에 관한 인권적 법을 침해하는 이법행이다 그렇죠 이게 종교수업을 하려고 해도 다른 종교 학생도 있고 하니까 강제 배정된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의사를 타진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분위기 조성해서 꼭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입격적 법이 침해하는 거다 일반 채권자 전통사찰 압류 금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종교의 자유를 제한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반 채권자가 전통사찰을 압류 금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재산권 제한이 되겠죠 전통사찰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상 금전책권의 자유 일반 채권자가 전통사찰 소유 전법용 극내지 공정물들에 대한 압류를 하는 걸 금지 종교의 자유 내용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 뭐 뭐가 있죠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인데 종교적 행위의 자유 성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뭐 이런 거 있죠 직폐결사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종교 제외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압류 금지하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재산권 제한이다 재산권 제한 자 훈련병에 4개의 종교 4개의 종교 4개의 종교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거 정교 분리 원칙 입에다 입에 한다고 봤죠 육군 훈련소장이 훈련병에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일반 운교 종교 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거 4개의 종교 중 이게 와이프다 엄청 많은데 이 4개 중에 하나만 참석하도록 한 거 이거는 군제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를 개입하여 성교행위라는 등 영역력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 종교 분리 원칙이 입에 된다 종교 전파의 자유에 이미 이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냐 포함 안된다고 봤죠 이미 이 장소 자기가 하고 싶은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 이런 거 안된다고 봤죠 종교의 자유는 종교 전파 자유가 포함되나 종교 전파의 자유에 선택한 이미 이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청구인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가서 성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 말라고 했죠 그 이미 이 장소에서 종교 전파의 이 미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없다 자 미결 수용자의 종교 행사 참석 불어 행위 자 종교자에 침해한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 자 일률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거 미결 수용자의 종교자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자 보다 엄격하게 되는 자 미결 수용자는 자 아직 재판은 네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결일까 그런 수용자는 수용자보다 좀 더 덜 제한해야겠죠 기본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자유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되죠 자 미결 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그렇죠 이게 미결 수용자니까 아직 공범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서로 분리해서 네 종교 행사 참석하게 할 수 있겠죠 네 별침한 수단이 존재한다 자 그럼 불구하고 이를 존재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종교자유를 침해한 것이다